이거 하실 때 너무 묵다 싶으면 유아를 좀 더 섞어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냥 쭉쭉 가버리세요 길게 말이 찐한데요? 약간 찐하면 될 것 같아요 여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런 자국인데 드러난 게 이게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, 4번 정도 하니까 네 옷구통이라 좀 하자 어느정가 라이더님의 17살 첫사랑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라이더님의 하단에서 하단에서 하단이 첫사랑이 기억하시지 않게 네 저는 그 10년간의 인물팀에서 저는 이 영화에서 꼭 좋아했던 부분이 아들의 첫사랑을 바라보는 규모의 시선이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에 뭔가 웃음이 절대 안 돼 그렇게 말렸었거든요 오히려 밀어졌어요 네 사실 그 장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그 장면 한다고 말했으면 아니요 제일 끝까지 알겠는데 그들